경기도 12역 분양단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개벽의 대명사 중 한 곳인 구성남의 차기 대장아파트 산성역 해리스톤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산성역 해리스톤은 구성남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산성역 초역세권에 있는 단지입니다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 강남구에서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성남시가 있죠 이 성남시는 워낙 서울에 가까이 있어서 그냥 서울이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서울과 인접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산성역 해리스톤은 바로 이곳 산성역에서 초역세권인 바로 5단지입니다 현재 구성남의 대장인 산성역 포레스티아 바로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3487세대의 대단지고 일반 분양 물량은 1224세대로 꽤나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입주는 27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아직 이 완공기간까지 많이 남아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톤이라고 해서 시공사가 어딘지 잘 모르실 텐데 대우와 GS와 SK의 컨소시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분양가잖아요 이 분양가는 59타입은 9억 5천 정도 84타입은 11억 9천이라서 사실상 12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변 단지랑 한번 시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10억 9천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산성역 자이프루지오라고 23년식이 있어요 더 세거긴 하지만 입지적으로 산성역 포레스티아보다 조금 떨어져서 가격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이 11억 3천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단대프루지오라고 2012년식에 조금은 연식이 되었지만 남한산성 입구역에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꽤나 많은 이 단대프루지오는 현재 9억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아주 큰 대단지인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이 있는데요 여기에 32평이 한 9억 5천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가 워낙 커갖고 1단지랑 5단지랑 가격차가 조금 나긴 합니다 어쨌든 현재 이 정도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 또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은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라는 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22년식으로 10억 6천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시 8호선인 신흥역 바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꽤나 인기가 있는 그런 단지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해리스톤의 11억 9천 그러니까 거의 12억 이 분양가가 싸게 나온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산성역 해리스톤은 입지도 구상남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성역 초역세권이라서 이 8호선을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로 송파, 잠실까지 이어져 있고 이어져 있는 노선에서 2호선으로도 환승이 가능하고 9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3호선으로도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입지로 가는 주요 노선들을 다 환승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에 그것도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산성역 위쪽으로 보면은 위례신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산성역 단지들은 조금만 위로 가면은 위례신도시의 윈프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산성역 주변이 현존 구성남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기에 수진 1구역이 재개발이 되면은 여기가 조금 더 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분당선 라인이 있기 때문에 수진은 분당선 라인도 이용할 수 있고 8호선 라인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라 산성역보다는 조금 더 인기가 많을 수 있지만 여기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독보적으로 해리스톤이 대장단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거기다 27년 12월 입주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12억이면은 납득이 가능할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 청약 일정은 7월 1일이 특별공급 1순위는 7월 2일, 2순위가 7월 3일, 상첨자 발표는 7월 9일 정당계약은 7월 22일에서 26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로얄동은 당연히 산성역에 가까운 동이 로얄동일 테고 일반 분양 물량을 보면은 이게 작은 평수는 높은 층이 좀 남아있어요 59타입까지는 높은 층이 조금 남아있는데 84타입부터는 낮은 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다 조합원들께서 좋은 층을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경기도의 거물급 단지 분양이라 기다렸던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관심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가 싸게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잘 준비해서 청약을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구성남 자체가 천지개벽할 도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상당히 미래가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 해리스톤의 입지적 가치는 입주할 때 더더욱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꽤나 비싼 단지인 12억에 분양한 산성역 해리스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해서 넣어보시기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